동작 봐라, 동작 봐라. 빨리 나온다. 비상이다, 비상. 아침부터 왜 소리 하냐? 잠도 못 자고. 위치로, 위치해. 동작 봐라, 동작 봐라. 지금부터 세부바제의 대청소에 들어가겠다. 오늘 청소를 깨끗이 알아낼 사람은 오늘 법 없다. 알겠다. 알겠다. 더 크게. 그럼 본바제의 청소, 위치로. 위치로, 위치로. 위치로, 위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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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봄봄, 봄봄, 봄봄이 왔어요. 아우. 우리들 마음속에도. 봄봄봄봄봄봄봄봄. 봄봄봄봄봄봄봄봄봄. 봄봄봄봄봄봄봄봄. 봄봄봄봄봄봄봄봄. 콜라들이 갑니다 주님 품이여 밤을 끝나라 어찌나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라 주님 품이여 밤을 끝나라 주님 품이여 밤을 끝나라 주님 품이여 밤을 끝나라 모자시로 각자 제자리로 자 번호 셌다 하나 둘 삼 넷 삼 삼수 드레기 치우러 갔습니다 좋다 그럼 본바지 대청소 여기서 고! 배고파 맞죠? 알았어 알았어 빨리 씻어 씻어 빨리 씻어 네 나머지잖아 야 청소하니깐 아주 집이 새집같다 매황은 여자로 태어날걸 잘못 태어났어 이거지 기가 막히게 하더라 이제 알았네 언니! 언니 언니 이거 봐요 너무 이쁘다 이거 왜 없났어? 어 진옥에서 소송이길래 데리고 왔어 이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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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오가서 잘생겼다 너 더두 말고 복날까지만 튼튼하게 자라다 지금 해치워버리자 야야야야 나 혼자도 모자라 에이 진짜 강아지 이름이 뭐야? 이름 알면 뭐 족보라도 만들어줄거냐? 아니야 이거 똥개 아니야 이거 족보 있는거라니까 요크샤 같은데요? 그래 요크루트 이거 맛있어 어이구 그냥 쓸데없는 소리는 그 알지도 못하는 강아지 갖고 있다가 벽을 보면 어떡할게요 갖다 버려 네 빨리 에이 자기가 먹고싶으니까 사람참이 아바탕 아폭날까지만 잘 키워보자니까 그래 어떡하지 언니 어떡하게 뭘 어떻게 해 몰래 키우는거야 그래 그래 맞아 그러다 걸리면 먹어버리면 되잖아 이쁘지 이쁘지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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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키워라 응 응 오늘 우리집 시켜돼가지고 밥을 잘 먹네 맛있어 김치찌개 배추김치 까두기 김치볶음 맛있는 반찬은 다 하셨네 반찬이 맛있는게 아니라 오늘 본맛이 대청소해가지고 입맛이 좋은겨 어이거 먹어 아 아 아 아 여긴 먹어 봐 잘곤다 아우 이 양반 애스라 뺏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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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장님 웬일이세요? 에? 아 너 지금 뭐 헛게 보이냐? 막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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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아니 언니 너무 예쁘죠? 나 이때는 너무 행복해 가만 있어봐. 꼬삐 못봤어? 여기. 누나! 꼬삐야. 꼬삐야, 식사가 왔어요. 맛있게 먹어요. 야, 그런다고 걔가 먹니? 걔도 사람만 알아봐. 미인이 주는 음식이랑 틀리지. 꼬삐야, 먹어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러지? 야, 막두기가 한 번 줘봐. 우리 막두기가 주자. 막두기가 주는가 봐. 아이고, 기당이 아버지. 옛날씨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왜 그래요? 애들이 그렇게 사장하면 좀 키우게 해 주지.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 더 키운다고 망하나? 망해? 그딴 놈아, 애완 강아지 키워야 뭐 이것이오. 주인이 와서 데리고 가면 애들 마음만 심단해지는 거지. 인심 사납기는 참. 어머, 이 양반은. 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요. 이거 보면 동나래는요. 당신도 강아지 한 마리 해야 되지. 내가 뭘 먹어? 아이고, 당신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남자는 허리가 튼튼해야 되는 겨. 어머, 어머, 이 양반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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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옷장에 타면서 봐, 세지? 어머, 건. 힘 세군요.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금방 강아지 소리가 났는데. 아이고, 안 났어. 아이고, 비켜봐. 아이고, 비켜봐. 아이고, 다 봐. 아이고, 영. 야, 이제 쌍시간이다. 누나, 내가 데리고 올게. 안 돼. 뽀삐는 날 떠나서 잘 수가 없어. 무슨 소리야. 오늘밤 뽀삐는 내 긴 롱다리에 감싸 안겨서 자칫 잠을 잘 거라고. 싸워라, 싸워. 얘 좀 봐. 우리 막대기 품에 가만 있잖아. 엄마. 우리가 오늘 양보하자, 응? 그래, 잘한다. 엄마, 엄마 다.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엄마, 왜요? 왜 이렇게 놀래? 참. 강아지 소리가 나가지고. 니들 혹시. 강아지? 얘들아, 강아지가 어떻게 생긴 눈물이야? 사실은 엄마, 우리가 세 번 맞이 강아지 놀이를 하고 있었어. 시끄러. 빨리 자. 네, 엄마. 안녕히 계세요. 선동이다. 이제 안심해. 엄마, 갔어. 돈 갖지? 엄마! 먹들이 엄마를 속여? 이제 거짓말들이여? 갖다 버리려 그랬지? 엄마 갖다 버리게 이래 내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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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강아지가 막둥이를 얼마나 저하하느냐. 막둥이, 미개 대지 말라고 지식여드라. 막둥이가 웃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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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주인 올 때까지만 키우는 거요. 똥을 좀 잘 가리고 엄마는 신경 안 쓸게요. 화장실도 이제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전세됐어? 거기가 삼촌 방이야? 삼촌 살아요 살아요. 뭐라고? 삼촌은 이 안에서 그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위로는 못 할 망정 이것들이구나. 자랑이다. 자랑. 뭐해. 기성아 빨리 들어가지. 내 차례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럼. 내 참 더러워서 이젠 걔까지 내 악기를 방해하나. 나 하나 범위 때문에 고생하는 건 좋다고 쳐. 하지만 막두기 생각을 해야지. 이 어린 게 무슨 죄가 있어.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삼겹살이 좋아. 삼겹살이 좋아. 삼겹살. 이거 이거 됐어 됐어 됐어. 아이고 나 별노래를 다. 아줌마 뭐해요? 뭐하고 뭐야 빨래기지. 왜 내려? 근데 아줌마네 집에 업덩이 들어왔다면서요? 업덩이는 무슨 업덩이야. 강아지 한 마리 들어왔지. 아줌마 말 못하는 강아지라고 그렇게 업신 여기면 안 돼요. 강아지를 키우려면은요. 강아지가 뭘 원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강아지가 아줌마를 딱 보고요. 이러면은요. 물 먹고 싶어요. 물 좀 주세요. 이라는 거고요. 강아지가 아줌마를 쫙 지려보고. 이러면 뭐라고 그러는 건지 아세요? 뭐라는 겨? 지라시라. 남 나같이 뚱뚱한 아줌마랑은 한성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이라는 걸. 이 여폰 내가 듣자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정말. 지금 시국이 어느 때요? 중국에서는 대만을 먹으려고 호신평도 노리고 있는데.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요? 대만이랑 강아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오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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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 오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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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던 그날도 빌어라 손으로 빌어라 그냥 빨래가 뭔데 그렇게 쌓였는지. 계세요? 오오오 누구시오? 하이 아줌마. 다름이 아니라요 저희 집 강아지 해피를 누가 여기서 봤다고 해서 왔거든요 해, 해피요? 네 해피요. 우리 강아지인데 복술강아지. 여기 있죠? 해피인지 워피인지 저기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구 엄마 어? 해피? 어 해피야 해피야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아니? 어휴 가자 어휴 건배코 어휴 내꺼야 오우우 우리 강아지盤지로 차려야지요 그게 이제 우리 뭘 어떻게 해요 빨리 갖고 가슈 걔네 애를 울리고 말이야 울길래 왜 울어 인마 울길래 왜 울어 조그만게 왜 너무 속을 세게 그려? 네가 지금 고독을 씹을 나이냐? 밥이나 씹어, 밥이나. 얘 정말 왜 이렇게 속을 세게 해, 정말. 먹기 싫으면 간둬. 행복했던 시간들이 고맙다고 아직도 살게 돼도 당신을 만나겠다고 아, 그 말 해야 할 텐데 떠나는 그대라도 편하게 보내줘야 막동아, 사는 게 힘들지? 네.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들어가자, 집에. 가자, 그냥 가. 야, 뽀삐 다시 돌아왔다, 뽀삐. 다들 나와봐. 뽀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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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누구요? 강아지 때문에 왔나? 그게 아니고요,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강아지가 저보다는 우리 애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잘부탁해. 잠깐만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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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최강으로 3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